안녕하세요 문학소연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찬들러입니다. 문학소년단 시즌6 22화 아니에르노의 부끄러움 들고 왔어요. 첫 번째로 에이아 오랜만에 홈쇼핑 느낌 나는데요? 오늘 어버완 친구 다시 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수진씨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박소연 DJ 생각이 나요 아 진짜요? 러브게임 약간 그 느낌 있지 않나요? 어떤 점에서요? 톤 베이스 톤이 저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저 학원에서 근무를 대학생 때부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대하는 말투가 되게 많이 남아있어서 저도 모르게 인턴 할 때도 상사분이신데 한참 상사분이신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수진 계정이 그러면 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빠릿빠릿하게 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애들한테 하듯이 근데 그게 어떤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뭔가 그런 안정감을 주는? 저도 모르게 아 매일 써먹고 싶다 약간 좀 유치원생 지급을 항상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아무튼 첫 번째로 책과 작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안이 에르노 작가는 1940년생입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서 태어난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서 태어나 금교 지역인 이부토에서 자랐어요 물론 여자고요 외동딸로서 노동자 계급 지역에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카페와 식료품점을 차리셔가지고 그 가난한 그렇게 운영하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교수가 되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듯이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되셨죠 등단은 1974년 빈 장롱 빈 옷장으로 해석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소설로는 되게 많은데 남자의 자리, 세월들, 한 여자 등이 꼽힙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목록에 올려놨었던 단순한 열정 아 맞아요 이것도 대표작으로 꼽히더라고요 저도 한 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아 어떤 점에서요? 모르겠어요 이번 작품도 조금 그런데 조금은 뭐랄까요 심오한 구석들이 다들 있어서 조금은 힘든 작품인 것 같아요 자전적인 요소가 강한 소설들로 유명한 작가시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책을 선정한 이유 202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십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기 전에 이 책을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런 말들을 했었죠 스웨덴 함리먼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아니에르노를 꼽으면서 개인적인 기억의 뿌리와 소외 집단적인 구속을 드러낸 용기와 꾸밈 없는 날카로움 등을 이유로 들어서 아니에르노에게 노벨문학상을 수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단, 은유, 소설적 비유가 배제된 중성적인 글쓰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표현된 사실들의 가치를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는 객관적이고 건조한 문체를 구사합니다 에르노의 자전적 글쓰기는 너무도 자유롭고 정나라에서 문학의 보수인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은 독자들의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회와 역사, 문학과 개인 간의 관계 등이 배어있어서 보편적인 세계를 드러내는 성취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게 뭐가 있는데 인터뷰 내용인가요? 네,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소신을 드러낸 건데 되게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이라서 좀 고민이 됩니다 아무튼 해볼게요 별로시면 자르세요 자르시죠 나는 나를 특수한 존재로서 절대적으로 특수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나 자신을 생각한 적이 거의 없다 나는 나를 사회적, 역사적, 성적 경험과 판단의 총합, 언어의 총합 또한 세계, 세계라는 것이 과거와 현재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세계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하나의 특수한 주관성을 형성하게는 총합으로 관주한다 나는 나의 주관성을 보다 일반적이고 집단적인 메커니즘과 현상을 되살리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 사용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다 네,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겪어온 사건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 결과가 지금의 내가 된 것 같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선정한 작품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전적인 소설이라서 1940년에 태어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인 거죠, 그냥 이부터 지역에서 자라서 1952년 6월에 체험한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부모님이 집안에서 다투다가 아버지가 홧김에 낫을 들고 어머니를 죽이려고 합니다 잠깐의 일이었지만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넘어가고 그대로 또 잘 살아요 그런데 작가는 그날 이후 부끄러움은 내 삶의 방식이 되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사건의 사로잡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후에 이부터 지역에서의 평범한 삶의 이야기에 이어지고 노동계층의 딸로서 중산층 이상이 다니는 기독교 사립기숙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며 느끼는 것들 또 아버지와 둘이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경험 같은 게 이어지는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 이른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나 자신에 대한 인류학자가 되는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이 책 읽어마라 이 책을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야기해보는 이 책 읽어마라입니다 읽어야 하는 이유에 저희 셋이서 골고루 하나씩 한번 해보고 말아야 하는 이유에는 똑같이 뭐 네 뭐 나눠서 골고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야 하는 이유 저희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듯이 202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 때문에 제철이 가기 전에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거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의 대화라면 그렇죠 올해 문학상 수상자 책 좀 읽어봤어? 했을 때 응 마침 어제 읽어봤지 또 노벨문학상 수상자 중에 여성 작가가 17명밖에 안 된대요 프랑스에서 나온 최초의 여성 작가 맞나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흔치 않은 여성 작가고 하니까 읽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여성 수상자는 안이에로노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4강 누나는 못 받았나 보네요 그러네요 아무튼 읽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뭘 읽었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자전적인 이야기라서 안이에르노가 이런 일을 겪었구나 그래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일들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어떤 영향을 미쳤구나 이 정도만 남게 되지 어떤 스토리가 기승전결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읽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다 읽고 나서도 뭘 읽었는지 잘 모르니까 그 부끄러움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어 그거? 부끄러웠어 그 줄거리 좀 설명해줘 했을 때 그렇죠 벙찍이 되네요 그리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읽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니에르노가 자전적인 이야기를 쓴다고 했었잖아요 네 아니에르노의 여러 책들은 정말 다 본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고 아니에르노가 굳이 이 상을 수상하기 노벨 상을 노벨 문학상으로 수상하기 전서부터 대충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다 그리고 막 부담되지 않는 사이즈예요 정말 가볍게 도전해보고 싶은데 사실 잘못 짚었다가는 잘못 집었다가는 소설을 조금 당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수진 씨도 단순한 열정을 잠깐 해봤다가 실패했다라고 했듯이 워낙에 너무 자전적으로 정말 솔직하게 다 까발리다 보니까 읽는 사람으로 알고 어 조금 그러는데 좀 읽는데 감정이 입대고 힘든데 아니라면 혹은 이렇게까지 내가 알고 이런 걸 내가 읽어야 되나 왜냐하면 단순한 열정 같은 경우에 어떤 유부남과 바람을 핀 이후에 혼자 글을 그리며 하는 이야기들 근데 꽤나 어머 이런 얘기 되게 좀 사람에 따라서는 어 나 부끄럽다라거나 어 이런 거를 왜 쓰는 거야 도대체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입구로서 어려운 책들이 많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부끄러움은 제목에 비해 전혀 부끄럽지 않다 아 그러네요 진짜 네 아니에르노를 접하고 싶으시다면 부끄러움이 그 입구로서 꽤나 괜찮은 책이다라는 거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파격적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프랑스 소설들이나 영화들이 대체로 이런 거에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어떤 개인의 어떤 파격적인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관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막 보수계의 엄청난 반발을 샀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 그렇게 이렇게 개방적이고 오픈하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오픈하는 이런 문화가 이분이 아마 초석을 놓으신 한 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오 그랬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로 갈까요 네 읽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심오예요 아무튼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가볍지 않고 좀 추상적이고 개념 관념적인 말들이 많죠 개념어들이 좀 많은 편이고 저는 사실은 제가 소개를 하면서 객관적이고 건조한 문체를 구사한다고 했지만 서술 자체는 정말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조금 150페이지 140페이지 사이의 분량인데도 읽기가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렇게 진도가 훅 훅 나가진 않아요 읽고 다시 읽고 아까 뭘 했더라? 그리고 앞에 가서 다시 읽고 근데 약간 상충되는 말들도 많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과거에서 비롯된 어떤 나의 행동들이 결국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근데 이 일 때문에 소설을 쓰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약간 혼란스러운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앞뒤에 오는 서평 문학평론가 분들의 서평을 읽지 않고서는 좀 가이드가 없으면은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는 저는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 저는 좀 잘 읽혔거든요 그러니까 읽히기는 잘 읽혔다 그리고 이런 이렇게 짧게 짧게 문단으로 많이 자주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게 저는 가독성에는 되게 좋았다 생각이 들고 내용, 문단마다의 내용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걸 종합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근데 저는 읽히기는 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2회독 정도? 2회독, 3회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여러 번 읽어보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2회독, 3회독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그러면 굳이 짧은 장점이 없네요 그래도 뭔가 좀 두 번 읽을 때는 조금 더 빨리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집중해서 저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읽어야 하는 이유로? 아니면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읽어야 하는 이유로서 작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1952년 이럴 때 이야기잖아요 전후 이야기라서 되게 옛날 얘기기도 하고 우리랑은 되게 먼 문화권의 나라잖아요 근데 결국에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다 그런 마음 네, 그래서 뭔가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노동자계층의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아버지가 성재순례를 가서 고급 레스토랑을 갔는데 거기서 느끼는 그런 모멸감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것도 옛날이랑 지금은 다 비슷하다 그런 거 보면서 그때 예전에 챈들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전 세계 어느 시대에 어느 작품을 읽더라도 공감 포인트는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정말로 어느 시점에선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결국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점에서는 마지막으로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라 그러죠? 그거를? 챈들러의 말은 챈들러가 한 말로 반박 가능하다? 똑같은 얘기를 한번 바꿔서 해보면 아까 부끄러움이 입구의 역할을 잘 해낸다 왜냐하면 다른 책들에 비해 심적 거부감이라든가 아니면 심적인 장벽 조금 읽는데 어렵게 하는 요소들 읽는데 되게 감정이 입대고 지치고 그런 것들이 좀 없는 마일드한 느낌이다 그냥 본인은 어렸을 때 사는 얘기 이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또 다르게 해석해보면 아니에로도가 유명한 거는 정말 자전적인 이야기를 해낸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치자면 오히려 임팩트가 없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예를 들면 솔직하게 풀어낸 임실중절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역풍을 받을지 모르고 모르는 채로 그저 고백해낸 유부남과의 바람 불륜 이야기 같은 것들은 되게 어떤 의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낼 수 있었지? 이런 거 어떻게 고백해냈지? 그걸 읽으면서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얘는 그런 정도의 임팩트는 없다 라는 거죠 그러네요 생각보다는 좀 심심한 상대적으로 좀 심심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엽떡을 순한 맛으로 먹는 사람한테 순한 맛으로 먹을 거면 엽떡을 왜 먹냐 이거죠 그쵸?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의 심리에 대한 해부라고 한다면은 이 책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결국에 아니에르노의 어떤 심적인 어떤 기저에 깔린 어떤 사건들을 다 봐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을 입문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답을 지시기를 추천한다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읽었는지도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부끄러움을 읽으면서 아니에르노 블로그 보는 느낌이었어요 불채 요즘 블로그 보면 다 이렇게 써요 여기 중간에 그 따봉 이런 거나 그리고 이모티콘 친구들 나오고 알아볼까요? 동그란 애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것만 나오면은 딱 블로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왜 그랬냐면은 어떤 하나의 사건이 중심이 돼서 이런저런 생각의 파편들을 적어놓은 게 딱 블로그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더라고요 블로그 챌린지 하시는 분이 11월 결산 12월 결산 해가지고 뭐 쭉쭉쭉 쓰시는데 딱 1952년 6월 15일 결산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날의 이후로 전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약간 그런 기억을 되짚어보면서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뭐 그 사건이 그 이런저런 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뭔가 이런 걸 보면서 블로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뭔가 작가와의 공통점을 좀 찾아보자면은 과거에 되게 얽매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약간 과거에 얽매이는 스타일이어서 제 생각도 나고 약간 그런 거에서 좀 마음이 좀 가긴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니에르노로 처음 접해봤는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오늘 녹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뭔가 분량은 적으니까 내가 언젠가 내가 얼마 안 있어도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막상 읽으니까 읽긴 읽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시간이 좀 길었고 자전적인 소설이니까 우리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전에는 자전으로 그럼요 그래서 뭔가 준비하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이번 편은 그리고 뭐 아까 처음에 수진 씨가 작가 소개를 할 때 노벨문학상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고른 책이 이 책인데 이걸 고른 이유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쓴 글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노벨문학상 받았다고 해서 절대 기대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상작가의 글은 언제나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노벨문학상 받았네 이 꼴은 재미없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뭐 역시나 좋은 수비태세였네요 그래서 저는 이쯤 되면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대중성이 높은 작품 뭐 그런 것들은 심사에서 감점이 되나 아니면은 일정 수준 이상의 어려움을 장착하고 있어야 되나 뭐 난해 아니면 노잼 항목이 있어가지고 그 점수가 높을수록 수상을 하는 건가 근데 스웨덴 한림원에서 어떤 위원을 맡으신 분들의 어떤 코멘트들을 제가 봤는데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아니 수상작보다 코멘트가 훨씬 어려워 코멘트를 이해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혓바닥이 길다라는 거죠 너무 길고 약간 엘리트주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중들이 많이 알아보는 건 멋이 없는 거예요 혁오는 나만 알아야 되고 그런 것 치고 오히려 아니에르노가 수상을 했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그렇듯이 찬반이 있고 논란이 있는데 그 중에는 어디 이런 통속 소설이 문학성을 해친다 말하면은 그런 어떤 문학적 고귀함과는 거리가 있으니까 좀 있다 자전적인 이야기들을 쩍쩍 풀어놓는 것이 어떤 그런 스토리로 승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함 하나가 원툴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구사인은 그런 게 아닌데 구사인은 게 아니고 지가 알고 있는 거 그냥 써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블로그 같다는 거죠 블로그인데 좀 화력이 센 블로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참맛 팔로워 그 정도죠 그리고 기이한 인생을 살았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약간 마라맛 그래서 이분이 정말 프랑스에 태어나기 잘했다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은 빈 못 봤을 것 같아요 어디 이렇게 됐겠죠 이런 매장당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유교 아직까지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단순한 열정 같은 유부남과의 불륜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인 작품에다 실어놓고 이걸 자전적인 얘기라 했다 치면은 완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기자회견에서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검은 정장 있고 우리나라는 그럴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도 물론 그런 보수적인 사람들한테 지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열려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안이에르노가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소설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예술가 같은 소설가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어떤 자신의 이런 파격적인 뭔가 누구도 사실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알기 전에는 내가 바람핀 이야기 내가 임신 중절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것들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면서 내가 그 시절에 느꼈던 어떤 혼란스러움이라던가 이런 거를 자신이 자발적으로 세상에 오픈한다고 털어놓는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지? 싶더라고요 공감이라는 거 말고는 어떤 같은 사건을 겪었을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말고는 이게 주는 효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이 사람은 왜 이걸 고백을 해야 됐을까? 그거 이렇게 얘기했죠 내게 글쓰기는 헌신이었다 나는 글을 쓰면서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글쓰기가 없다면 실조는 공허하다 만일 책을 쓰지 않았다면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쓰고는 버틸 수 없었던 거죠 이분은 내가 이걸로 하여금 어떤 효용을 발생시키겠다 프랑스 문학계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그저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됐었던 거예요 어떤 자기만족적인 것일까요? 해소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이렇게 어딘가에 따로 저장해두지 않으면 내 안에서 이게 계속 너무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소설로 봐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네요 사실 그 어제도 이것이 아니에르노의 소설이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단편 소설이니 장편 소설이니라는 얘기는 없고 그죠? 아니에르노는 작가인 거죠 아 제가 어제 이 스크립트를 새벽에 쓰면서 본 것 중에서 부끄러움 이유로 부끄러움 아닌가? 아 남자의 자리인가? 이유로 자기의 작품에서 소설이라는 말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본인 스스로도 이제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건데 아무튼 제 얘기를 마무리를 또 하면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트라우마, 가난과 부유함, 계급을 이야기하는 현대미술 보는 느낌이었고 그거를 솔직하게 자신의 얘기로 풀어내는 것에서 오는 어떤 쾌감이 작가한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해소의 느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론적으로 저는 솔직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감상평이었습니다 그쵸 남한테야 이 사람한테 이 일이 진짜로 있었거나 없었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재미가 있어야지 저는 그래서 꿀벌과 천둥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하지는 않잖아요 있던 그런 후까시라고 그러죠 그런 걸 엄청 잡는 작품이었잖아요 뒤지지코로 가시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나 조개껍데기 잡는 바다에서 잡고 약간 이런 멋부리는 게 저한테는 참 좋더라고요 원래 아무래도 그래서 안이루는 조금 힘들었다 그렇죠 좀 덜 심오한 면은 확실히 독자에게 즐거움을 주죠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진 못했어요 네 그 다음 수진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이 책을 저는 참 무악선전하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였으면 고르지 않았을 책들을 억지로 읽게 된다는 점이에요 하필 나머지 둘 중 한 명이 골라놨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쨌거나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꿀벌과 천둥도 저는 일본 작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의외로 근데 읽으면 또 잘 읽어요 근데 일본 작가를 왠지 고르기 싫어요 내 손으로는 짚지 않는 일본은 싫어해서가 아니고 뭔가 그 일본 소설 특유의 문체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 번역체 일본 번역체가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일본 작가들이 말이 많아요 저는 그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영화 이런 거 안 보거든요 일본 드라마도 안 보고 그런 비슷한 느낌 때문이에요 저도 그래서 근데 이 작품을 읽게 되고 어제도 사실은 이거를 15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반쯤 읽어놓고 맛만 먹으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지 이러면서 다른 할 일하고 너무 집중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읽고 나니까 결국에는 되게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심오한 만큼 뭔가 있지 않을까? 나한테 남는데 맞아 끝까지 읽다 보면 뭔가 그냥 뭐 그냥 뭐 마냥 즐겁기만 한 것보다는 상 받았으니까 뭔가 나한테 이롭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리적 만족감이 남는 독서였습니다 읽으면 기분이 좋아요 확실히 어떤 성장하는 독서력이 있다면 그게 조금 레벨업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어디 부분에서 늘어난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민첩성이 늘어난 건지 뭐가 늘어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뭐 예를 들면 이런 결심 혹은 그런 걸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나도 이렇게 솔직하게 한 번 다 써볼 거야 아유 큰일 나죠 큰일 나요 내일은 나만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저는 아 근데 그 얘기하니까 생각났어요 이 책에 26페이지에 혼날 몇몇 남자들에게 나는 내가 12살쯤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었어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도망갔다 내가 이 문장을 말하고 싶었다는 것은 그들을 무척 사랑했다는 의미였다 남자들은 이 말을 듣고는 모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나는 내가 실수했고 그들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어떤 이 사람이 소설로 자기 이야기를 쓰게 한 어떤 원천이 아닐까 싶어요 한 개인에게 이렇게 털어놓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이야기라서 이러한 솔직함은 사실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어휴 나한테 이런 얘기를 갑자기 여기서 나랑 결혼 생각 하나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너무 나 집에 가고 싶어지고 너랑 나랑 이 정도인데 지금 너가 나한테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한다고? 술도 안 먹었는데 나중에 맥주 한 잔 하자고 그러면 절대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젠들러 씨는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도 수진 씨처럼 지난번에 단순한 열정을 읽었잖아요 그거부터 비교를 하자면 저는 단순한 열정이 더 좋더라고요 부끄러움보다 그때는 제가 단순한 열정 먼저 읽고 이거는 못 할 것 같다 할 얘기가 없다 그건 맞아요 그거 읽고 우리는 할 얘기가 정말 없을 거예요 거의 다 그런 성행위에 대한 얘기 아닌가요? 아 진짜요? 맞아요 거의 다 묘사가?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책만 두고 보면 전 그 책이 오히려 아까 제가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야 여기까지 나가네? 를 본 어떤 그냥 끝 끝단까지 간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다만 부끄러움은 정말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단어가 너무 많아서 그냥 무슨 얘기 하려는 건지 자꾸 왜 뱅뱅 돌아? 그냥 얘기할 거면 하지 이런 생각이 좀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진도가 되게 안 나갔고 단순한 열정은 정말 그냥 오고 가는 지자체에서 다 읽었다면 부끄러움은 계속 잡고 있어도 졸다가 읽고 졸다가 읽고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로맨스장 말대로 재미가 없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것만 제외한다면 저는 이 자전적인 글쓰기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럴 때 이제 저희도 그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아 나에게 있어서 이런 사건은 뭐지? 그렇죠 부끄러워 그러니까 그날의 사건 이후로 나의 삶을 규정하는 게 부끄러움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어떤 성정, 성격 나의 단점, 대체로 단점이겠지만 나의 이 빳빳하게 펴지지 않는 이 구김살 가득한 나의 이 모습은 어디서 왔을까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고 안 해봤다면 이 책으로 하여금 이 책이 나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할 것이고 그냥 그런 것들을 탐구해 나가는 안이에르노가 나 자신을 인류학적 자료로 쓴다라는 거잖아요 나 자신의 인류학자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나도 한번 나를 31년 살아온 챈들러를 관찰하는 인류학자의 마음으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일은 너무 좋은 일 저는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책이다 그런 점에서 자전적으로 극단까지 가는 이런 안이에르노의 소설들이 마음에는 들었어요 그 점에는 재미는 없었지만 이 자세는 좋네요 들어보니까 이거를 이제 혼자서 일기장에 딱 쭉 정리하는 거다 계속 문제는 이걸 출판을 왜 했냐 왜 했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독자들도 있으니까 출판을 했던 거겠죠 모두들에게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의 인류학자가 되어보시라 나도 나는 이렇게 생각 나는 이렇게 나를 파들어갔다 사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대체로 평균에 비하면 제가 되게 생각이 많은 편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굳이 MBTI를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MBTI가 뭐신가요? INFP예요 INFP세요? 저는 INFJ 저 INFP, INTP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책 읽지 않더라도 그런 걸 해요 스스로 충분히 하고 있죠 스스로 충분히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새 지평을 열어둔 내 안으로의 여행인 거죠 버즈처럼 포즈는 그럼 그 노래를 왜 냈겠어요?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을 왜 냈겠어요?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같은 책이다 그러네요 활업에 우럭한 이 작가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어떤 이 책을 쓰고 나서 정말 못 견디게 부끄러운 그런 걸 쓰고 싶었다 아하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책에? 거의 뒷부분에 나온 것 같은데 책이 나온 뒤에는 다시는 책에 대해 말도 꺼낼 수 없고 타인의 시선이 견딜 수 없게 되는 그런 책 나는 항상 그런 책을 쓰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있었다 이런 심리학과는 뭘까요? 패티시 아닐까요? 아 아 이거 모르니까 이 작가를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어느 정도의 패티시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패티시일 수도 있죠 어 그런가요? 되게 특이한 사람이다 굳이 그게 어떤 성적인 흥분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가끔 연예인분들 보면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 들거든요 뭔가 어떤 한 가지 잘못을 했을 때 뭔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최고의 선물이 망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부끄러웠던 일도 슬펐던 일도 어느 정도 있게 되는데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과거에 저질렀던 정말 슬픈 정말 너무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끝없이 사람들이 들춰내잖아요 박제되어 있으니까 네 박제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스스로 그걸 준 거죠 대중에게 자기가 먼저 그런 치부를 내가 선빵 치겠다 이런 거죠 심지어는 자기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를 이야기를 자기 얘기 안 했으면 모를 얘기죠 근데 저는 그때 예전에 그 일간 이슬화 수필집 때도 얘기했던 게 이 등장인물에 나오는 사람들은 동의를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얘기인데 이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에서도 내 얘기를 읽고 있네 그 유부남 아버지 아버지도 그렇고 단순한 열정이 그 유부남도 평생 그 아니 이르노의 유부남 불륜의 당사자였다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박제가 되는 거잖아요 대충 연대기를 훑어보면 누군지 어떤 교수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끼리 나 사실 아니에로는 맞나 라고 했는데 그 시즌에 이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겠죠 그쵸 그리고 뭐 이 정도로 막 바람이 이렇게 크게 났으면 솔직히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알죠 동의내삼람들은 뭐 자식이 있거나 그러면 아 얘네 아버지가 그 아래는 단순한 열정 봤어? 그 사람이야 또 본격적으로 뭐 본격적이긴 했지만 그 전부터 그러게요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1952년 6월 15일에 자신의 아버지 아니 에르노의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그 사건을 목격한 12살에 아니 에르노가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전에는 어떤 삶이었는지 1952년 6월은 어땠는지 우리 도시는 어떤 도시였고 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음 할 수 있는 얘기가 뭐 그런 부부싸움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저희 부모님의 그런 다툼 충격적이었던 다툼 아니면은 제일 기억나는 뭐 말할 수 있는 선에서 네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웬만해서도 한 번씩은 다들 보지 않았을까요? 부모님의 부부싸움 그렇죠 막 엄청 저는 엄청나게 신체적으로 폭력적인 그런 거는 본 적은 없는데 그냥 엄청 감정적으로 싸우는 건 되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저는 한 가지 어떤 철칙 이랄까요? 어떤 살면서 지키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결혼을 한다면 남편과 사업은 하지 않겠다 아 사업 파트너로는 참지 않겠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싸움이 그것으로 말미암을 시작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가족으로서 커플로서 만났을 때 장점 있잖아요 사람이 다정다감하고 조금은 상대의 잘못을 눈감아줄 수 있고 항상 배려해주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직선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조금 참는 거죠 그런 게 사업 파트너가 됐을 때는 정반대로 단점으로 작용하는 거죠 아 뭐 돈 받아야 될 게 있는데 왜 얘기를 안 해? 왜 내가 얘기를 하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이게 연인으로서의 관계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거는 관계로서의 파멸로 이끄는 길이다 정말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믿을 만한 사업 파트너이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관계를 포기해야 한다 하긴 네 저는 그래서 부모님의 관계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한쪽이 전적으로 이렇게 서브를 하는 역할이 아니면 조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서로의 일을 각자 하고 저녁에 만나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다 아니면 둘 다 백수거나 돈이 많으면 참 좋겠죠 어떠세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아빠를 되게 많이 놀렸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식들이 보고 아빠를 똑같이 놀린 거예요 엄마가 놀리듯이 한 7살 때 제 7살 때였는데 뭐 아빠가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고 놀렸어요 어떤 놀림인가요? 신체적인 것에 대한 놀림 아니면 어떤 성격적인 것에 대한 놀림 성격적인 거죠 그것을 못하는 거에 대한 놀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제가 아버지 닮았는데 상당히 우유부단 하시거든요 완전히 뭐 결정 같은 걸 잘 못하시고 약간 남의 말에 잘 휘둘리는 스타일 이신데 그걸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물봉이라고 물봉이라고 놀리셨어요 기분이 나쁠 만하네 근데 제가 물봉이라는 단어가 초등학생 때는 너무 재밌으니까 물봉 물봉 해서 제가 아버지 핸드폰에다가 물봉 써놓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산또가 나가셔가지고 왜 이렇게 얘들 본 앞에서 놀리냐 그래도 귀여운 싸움이네요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는 놀리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놀리더라도 상대방이 진정 기분 나빠하지 않는 걸로 놀리면 돼요 네 뭐 이렇게 뭐 그런 상대방이 이게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로 그렇죠 뭐 넘어졌을 때 웃는다거나 순간적으로 뭐 그런 거는 몰라도 이제 뭐 어떤 성격에 대한 뭐 그런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놀리면 안 되겠다 넘어졌을 때 웃는 생각이 기분 나쁜데요 그래도 그거는 이렇게 상황에 대한 거지 안 일으켜서 믿고 있단 말이야 죽일까 아무튼 뭐 그런 그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샌들러님은요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인 것 같아요 아마도 저녁 식사 자리 즈음이라고 기억이 되고 오 그때 목동 살 때 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아마도 주제는 화두는 저의 학원이었어요 아마도 둘 중 한 분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였고 둘 중 한 분은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나는 이런 교육 방식에 반대한다 교육 간의 충돌이 그때 그 큰 소리가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랑 상관없는 걸로가 아니라 내가 연루되어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렸을 때 그 생각이야 그러니까요 괜히 가만히 있다가 그게 좀 컸었죠 진짜 근데 애들 본 앞에서 진짜 싸우면 안 돼요 맞아요 애들은 세계가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 싸울 거면 살지 마세요 아니면 안 보는 데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풀고 오든가 애기를 해야지 그렇죠 진짜 애들 앞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글을 쓰게 돼요? 이런 글을 쓰게 돼요 이렇게 평생 그 순간을 회고하는 일들을 쓰게 된다고요 어렸을 때 기억은 또 오래 가니까 맞아요 아니에르노 덕분에 노벨상을 받았네요 아버지가 또 한 몫을 해뒀는데 과연 아니에르노가 고마워할까요? 이 작품 안 나오는 게 나았을 수도 있어요 저 한 가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페이지 40에 저는 여기서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나는 정신분석이나 가족심리학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위협적인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위협해서 그녀의 복종심을 파괴한 아버지 등 이러한 초보적 결론이라면 이미 옛날에 어렵지 않게 얻어냈을 것입니다 그건 가족에 대한 정신적 외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혹은 유년 시절의 신의 이미지가 그날부터 몰락한 겁니다 같은 말은 이 장면에 대한 어떤 해석도 하지 못하며 그 순간 떠오른 불행을 벌다 라는 표현만이 그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다 추상적 단어들은 그저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걸 읽다가 그럼 이제까지 얘기한 거 다 뭐야 심리적인 그런 걸로 해석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게 대체 뭐지?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불행을 벌다 라는 표현만이 그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럼 이게 심리적인 게 아니면 대체 뭐지? 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불행을 벌다 라는 게 모기에 불행을 벌다 뭐 버는 거는 사실 매나 돈이나 이런 건데 어떤 번다는 게 어떤 것을 스스로 자초한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불행을 근데 여기서 비롯된 불행은 자기가 어떤 자초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어떤 저지른 일로 인해서 뭔가 이거는 스스로 불러온 재앙 같은 느낌인데 약간 그래서 매치가 되지 않아서 이게 노르망디 속담 표현 그런 거라고 합니다 프랑스어로 근데 이 작가분도 어떻게 보면은 적절히 번역할 어떤 찰떡 같은 표현이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왜냐면은 다른 부분에 나오는 노르망디 지역 사투리라든지 이런 거는 기깔나게 번역을 해놓으셨거든요 전라도 사투리로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벌다라는 번역 때문에 우리가 보통 벌다라는 말 아까 로맨스정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용례로 쓰기 때문에 이 표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13쪽에 처음 나오거든요 잽책 기준으로는 이제 처음 얘기했을 처음 이 불행을 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 이런 구절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아내 엄마를 죽이려고 하고 폭력을 쓴 이후에 내가 너무 울고 있으니까 나에게 다가와서 넌 왜 울어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어린 아니에르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아빠가 내 불행을 벌어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각주가 달립니다 불행을 벌다는 표현은 공포스러운 일을 겪은 후 영원히 미치거나 불행해진다는 뜻의 노르망디 사투리이다 그러니까 딱히 뭐 주체가 누구인 건 상관없이 그렇다면 이걸 다른 게 옮겨놓으면 아빠가 내 앞으로 인생에 영원히 영향을 미칠 거야 라는 거죠 이 사건이 영원히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아까 수진 씨가 얘기한 가족에 대한 정신적 외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나는 말보다는 근데 이 말도 사실 그 말과 똑같잖아요 같은 말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아빠가 결국 내 불행을 벌어놓은 거야 아빠 때문에 난 평생 이생 이것 때문에 영향받아 살 거야 라는 말은 또 그건 가족에 대한 정신적 외상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써놨냐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도 뒤에 추상적인 단어들은 그저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라고 해놓고 이 단어에 추상적인 단어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만큼 추상적인 단어가 없어요 불행을 벌다라는 그러니까 약간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데 이게 제일 정확하다 이런 거 아닐까 뉘앙스 의 차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상황에서는 이 말이 좀 더 맞아 그러니까 설렁탕 먹고 설렁탕이 따뜻하다보다는 뜨끈하다가 좀 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 용래의 차이 아닐까요 이거는 약간 노르망디 지역에 프랑스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정확한 정서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독일어로 해석할 때 정확한 그게 있잖아요 이 감정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 정신적 외상도 맞는 말이고 신의 이미지가 몰락한 것도 맞는데 이건 약간 좀 공허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불행을 벌다 어 이게 정확하네 나는 불행을 벌었던 거네 아빠가 내 불행을 벌어온 거네 라는 생각이 든 거라서 이렇게 쓴 건 아닐까요 그러겠네요 이게 약간 노벨문학상 수상작들을 전세계의 문학 독자들이 전부 향유하면서 똑같이 즐길 수 없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고유한 정서들을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번역을 해야 되니까 심지어 다른 나라에는 그 개념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지금 이 표현처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무 솔직해서 전달이 안 되는 한계인 거죠 어느 정도 해설 혹은 뭐라 해야 될까요 중간다리가 필요한데 너무 자전적인 내용을 쓰다 보니까 뭐래 난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 가 되는 거죠 타협의 여지가 없는 그러네요 이게 문학적으로 해석 가능한 게 아니라 자전적이기 때문에 딱 그 단어만 써야 되는 개인의 고유한 어떤 체험 그렇군요 저의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책에서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쓰는 것처럼 뭔지 알지 라는 말 들을 수 없잖아요 불행을 벌다라는 말이 딱 맞다 여러분 뭔지 알죠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책에서 그 말이 참 치트키인데 한 80% 설명해놓고 뭔지 알지 하면은 오 알지 알지 이게 참 치트키인데 책이 문학에다 그러는 거 할 수 없잖아요 이런 한계인 거죠 그러네요 또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요 제가 보는 유튜버 분 중에 미국에서 미국 남자친구랑 결혼을 해가지고 애기를 낳아서 최근에 기르시는 분이 이제 일상 블로그를 찍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엄청 명랑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밤에 애기를 수요를 하다가 이제 애기가 2시간 3시간마다 깨잖아요 갑자기 하시다가 한국 음식이 너무 생각났나 봐요 그래서 애기를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걔는 태생이 미국이고 이제 애기 말도 못하고 가난한 애기니까 이렇게 하다가 너 있잖아 근데 경상도 분이세요 내가 막 떡볶이랑 순대랑 튀김이랑 이렇게 탁 해가지고 알지 말하는 거야 내가 뭘 알겠어요 그건 정말 그 대구에서 유년기를 딱 보내가지고 거기서 떡볶이를 먹고 자란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맛인 거잖아요 그 맛이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알지 하면 이제 대구 사람은 다 하는 거죠 알지 탁 펴가지고 저는 그때 수진 씨의 유튜브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으시다라는 걸 늘 믿겼어요 저는 진짜 주변에 저는 제가 특이하게 본다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 두 명 정도가 어떻게 하다가 제 유튜브를 이렇게 피드를 보게 되는데 유튜브가 피다 특이하다 저는 사실 그 얘기할 때 좀 깜짝 놀랐던 게 그리구라 얘기했을 때 수진 씨가 김구라 유튜브를 본다고? 라는 생각에 전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의외로 되게 따뜻한 유튜브예요 유튜브예요 왜냐하면 그리구라가 김구라 씨가 되게 의외의 면이 있는 게 저는 예능에 나오는 김구라 씨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아드님한테 하는 모습이 정말 아버지의 정석 같아요 되게 적당히 선을 유지하면서 되게 따뜻하게 얘기하고 또 친구 같기도 하면서 또 특유의 자기 얘기만 하는 그런 모습도 약간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에 무엇보다 진심이세요 그래서 맛있는 집 잘 찾아다니세요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최근에 이석훈 씨가 라디오 스타인가 나와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아들을 낳는다 김구라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왜 그러냐 했더니 같이 골프를 치러 갔대요 근데 막 이렇게 그리가 MC 그리 씨가 골프를 너무 못 치니까 아버지가 치다가 너무 이렇게 혼수를 둔 거야 너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봐 막 그랬던 거야 아 뭐래 저리가 그랬더니 진짜 저리 같대요 진짜 친구 같은 네 저리 같대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런 모습이 그 유튜브에는 되게 많이 담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별걸 다 보면 저 소목장이 한국 그 뭐였더라 그런 고가구 만드는 그런 뭐 사방 탁자 같은 거 손을 만들고 이런 것도 보고요 목공에 네 그래서 제 친구가 제 피드를 보더니 피드가 되게 건전한데 되게 이상하다 별걸 다 보네 제가 그때 기억나게 또 그때 친구한테 보였던 게 제가 그걸 봐요 그 외국에서 바보가 바보 샵에서 남자분들 머리 깎아주는 영상을 자주 보거든요 저도 자주 봐요 그쵸 그 되게 그 뭔가 개운해요 제가 보면서 너무 깔끔해지고 그 느낌이 그래서 저 이제 솔직히 하도 많이 봐서 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드 컷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진짜 많이 봐요 그런 머리 깎고 머리 감겨주고 두피 마사지하고 이거를 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내가 깨끗해지는 거 맞아요 진짜 쾌감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직업이 있으시면 맞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이렇게 남자분들 이렇게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목덜미에 여기 혈아인 파놓으셨잖아요 그게 안 깔끔하면 너무 신경 써요 뒷면도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깔끔히 따셨으면 좋겠다 정말 무슨 얘기까지 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되게 고민 많이 자전적인 얘기 내 얘기 하면 돼요 제 집은 한 60%인 것 같아요 너무 기따가우신 거 아니신지 그거랑 여기에서 아니에르노가 내 동네라면서 그 이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 책에는 YC라고 되어 있지만 그 도시가 아니에르노한테는 설명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어떤 너무 중요한 배경이 되는 공간적 배경이 되는 그런 도시 였는데 여러분은 지금 화성일산일산이잖아요 네 말고 혹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에르노에게 이부터 같은 느낌인지 아니면 내가 이런 책을 쓴다면 나는 다른 도시를 설명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나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일산은 비교적 도시 아니세요? 일산은 도 그렇죠 계획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거의 1차 계획도시 아니에요? 성남이랑 해가지고 그렇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저희 동네가 산업단지가 모여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하셨고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도 아파트에서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거의 학교에 85%가 다 같은 학교 같은 회사에 다니시는 아들, 딸들 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집들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서에는 그래서 굉장히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은근히 이렇게 여기 보면 구설수의 대상이 되고 항상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렇게 신경 쓰고 정말 좁은 동네였다 쌍문동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정말 소문이 빠르고 누군이 말하는 숟가락 개수 알는 진짜 누구네 집에 몇 동 몇 호에 누구네 엄마 아빠가 어제 싸웠는데 막 난리 났었다 막 TV가 날라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자라서 되게 공감이 간다 싶었거든요 일산은 어떠세요? 저는 일산이라기보다는 저는 잠실 원래 잠실 살았거든요 유년 시절을 잠실에서 7살 8살까지 잠실에 살았는데 그 기억이 나요 속촌호수 그 동네 풍경 거기서 자전거도 처음 배웠고 유리창도 깨고 전학가고 이랬거든요 그 아저씨 할아버지 놀리고 지금은 엄청 부촌이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그렇게 개발전에는 될 줄 몰랐는데 그 당시에는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또 가보니까 그때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 집이 없어지긴 했는데 제가 정말 높게 봤던 언덕도 정말 낮아져 원래는 되게 낮은 거였고 한참을 자전거 타고 간 석촌호수도 막상 걸어갈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고 그런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기억들 그때가 살 때가 정말 아까 수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엔 누가 살고 이 집에 그냥 가서 밥 먹고 저녁 먹고 맞아요 그랬어요 옛날에 아이고 옛날 사람 같다 이렇게 그냥 그냥 벨 누르고 그냥 들어가는 정도 아니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정도였으니까 그때는 근데 지금 일산에서는 그런 경험은 없죠 진짜 TMI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럼 똑같은 TMI를 얘기하더라도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그래도 제목이 부끄러움이잖아요 자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 네 내 가장 부끄러운 기억 부끄러운 기억?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 아 저는 정말 정말 짜증나는 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부끄러운데 옛날에는 그냥 사람이 보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는 동영상이 남아있어요 음 그래서 한 초등학교 아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처음 핸드폰을 샀던 것 같아요 그 스마트폰을 갤럭시 1이 나왔을 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막 친구들이랑 춤추고 이런 거 교실에서 그런 게 이게 네이버 클라우드 들어가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정말 부끄러웠다 너무 부끄러워서 진짜 그 당시에 그 춤을 추던 수진 씨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있어도 부끄럽진 않았죠 그쵸 그쵸 왜냐면 걔네도 다 추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뭔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니까 그게 너무 부끄럽더라 네 그런 거 기록이 남아있는 저는 뭐 여러 개가 생각이 스쳐 지나가네요 주마등처럼 뭐 어렸을 때는 꽤 컸는데 6학년 때 학원인데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줌 마려 죽겠는데 화장실 손 든데 바지 안 된다 참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6학년 때 바지에 오줌을 쌌어요 학원에서 아니 이거는 아동학대 아니에요? 그 강당에 사람이 정말 많은 곳에서 자습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거기서 진짜 오줌을 싼 거예요 어머 그래서 거기서 종 치자마자 화장실을 막 뛰어가가지고 막 물을 막 묻혔죠 그리고 친구가 야 너 바지 다 젖었어 하니까 아 나 손 씻다가 젖었어 물이 튀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좋은 음계응면이였네요 네 근데 그때 진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막 그때 학원 안 간다 그러고 근데 제가 오줌 싼 거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되게 잘 대처를 하셨네요 흡수력에 좋은 바지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새진 않았는데 다행이다 그거랑 최근에 좀 부끄러웠던 거는 그 제가 유튜브에서 총 돌리기 네 그거를 제가 카메라 앞에 서는 거 정말 싫어요 저는 셀카도 잘 안 찍어요 진짜로 누가 찍어주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잘 안 찍거든요 왜냐면은 그 렌즈가 나를 보고 있으면은 고장나요 저는 그쵸 내가 행동이 다 부자연스러워지고 근데 그 와중에 그 유튜브에 나가서 총을 돌렸죠 네 그걸 총을 돌리고 뭐 이런 걸 하니까 그것도 제가 편집을 했는데 또 저는 처음에는 그거 안 넣으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선배들이 와서 이거 왜 안 넣냐 너가 나왔는데 왜 이거 넣어야 재밌다 그 영상의 백미에요 그거를 해버리니까 네 그거 그것도 조금 저한테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또 요즘 또 월드컵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그 브라질 축구선수단이 남산타워에 한 번 왔어요 네이마루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 정보를 듣고 갔죠 가서 막 네이마루 따라다니면서 막 네이마루 계속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네이마루가 손 한 번 흔들어줬어요 네이마루가 막 따라했잖아요 네이마루 따라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퍼질지 퍼질지 몰랐죠 근데 지금 또 월드컵 시즌인데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막 쇼츠는 막 370만 80만 이런데 이제 거기에서 지적하는 게 뭐 목소리 찐따 같다 너무하네 네 목소리 목소리 찌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런 것만 이제 본인이 하다 보면 그런 것만 보이나 봐요 보이죠 왜냐면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저는 뭐야 로맨스 성님이 찍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 그 그 방송사에서 나온 거는 이렇게 밑에서 봤지만 찍은 줄 몰랐는데 전혀 그런 생각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는 기지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불러야지 맞아요 저는 손 한번 흔들어달라고 그럼요 막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흔들어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 됐다 저는 이게 밖에다가 휴일 스케치 같은 거 하거든요 휴일에 주말 그래서 애기들한테 손 한번 흔들어달라고 애기야 여기 봐 여기 봐 손 한번 이런 거 한단 말이야 똑같이 한 거예요 네이마루한테 네이마루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한번 해줬어요 네이마루 네이마루 이러면서 근데 그걸 찐따 같다 뭐 뭐 기자가 네이마라고 불러야지 네이마르라 부르냐 아니 아니 스페인에서도 네이마르라고 해요 네이마르 아 그래요? 근데 막 그런 것도 준비 안 했냐 네이마르 보러 가면서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뭐 대부분 뭐 웃기다 이 얘기인데 뭐 그런 것만 그런 게 저한테 상처가 상당히 많이 가더라고요 아니 내 목소리가 그렇게 찐따 같은가 이렇게 작은 심장으로 이게 또 출연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아니면 안 찐따 같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약간 뭔가 또 호명에 대해서 호명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게 돼요 내가 내 목소리를 내는 일? 어? 지금 내가 찐따 같이 불렀나? 그거 있잖아요 지금 음식점에서 이모 할 때 약간 떨리거든요 저는 저도 긴장해서 그러니까 이모를 편하게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모 이렇게 해가지고 막 농담 주고받으면서 2인분 같은 3인분 달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인분 같은 2인분 달고 이런 거를 음식점 스몰토크 네 그런 거를 전 전혀 못해가지고 이모도 잘 못 부르거든요 원래 저는 카페 갔는데 그 거기 바리사분이 아는 척하시면 안 가거든요 저도 뭔가 또 오셨네요 두셨네요 하는 순간 손절입니다 손절이에요 맞아요 저 미용실에서도 저한테 많은 걸 묻는 순간 맞아요 저도 과묵한 디자이너한테 다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약간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말이 없으신 분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네일을 할 때도 그러시나요? 네일 저는 네일을 안 해서 저는 네일이 답답해서 안 합니다 첸들러 씨의 부끄러운 순간 지금 두 개 기억나는데 하나는 이거는 진짜 아직까지 기억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저의 지금 생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가 막 개인 PC라기보다는 집에 거실에 한 대 있는 느낌이죠 TV와 컴퓨터가 이제 둘 다 거실에 있는 그 컴퓨터에서 기억은 잘 안 나요 벅스였는지 소리바다였는지 소리바다 확률이 상당히 높죠 소리바다 확률이 높죠 뭔가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따라 불렀나 봐요 근데 저는 제가 따라 부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들으면서 그냥 뭐 불렀죠 한국인들이 의뢰 그렇듯이 그러다가 어쩌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가족들이 저를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아유 가족들에게 얼마 다행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순간 확 달아오르잖아요 달아오르고 모르죠 뭐 그들이 아 애가 귀엽네 우리 아들 뭐 귀엽네 라면서 흐뭇한 미소였는지 아니면 우리 아들이지만 어차피 이렇게 노래를 못 부르노 이런 웃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순간 아 난 이제 어디 가서 노래 부르지 말아야겠다 꽤나 크게 그래서 그 이후로 노래방도 너무 싫어하고 노래 부르는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는 일은 언제나 뭐 정말 ENFP가 아닌 이상이야 그렇죠 주저대는 점이긴 하잖아요 저는 근데 오히려 남들 앞에서 춤추는 제가 저는 몸치임에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서 춤추는 건 그렇게 큰 저함이 없어요 그렇게 부끄럽진 않아요 아 물론 친구들 한정 당연히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못 추는데 그냥 친구들 친한 친구들 앞에서는 왜 로맨성도 그때 왜 같이 멀티방 갔었을 때 댄스 댄스 이렇게 위 같은 걸로 춤추는 그런 건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데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도 그들 앞에서 노래는 못 불러요 그러면 친구들은 야 그냥 같이 노래방 한번 가자고 그러면 언제나 싫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야 우리 앞에서 뭘 잘 부를 필요가 뭐 있어 라고 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때의 그 부끄러운 기억이 거의 아니애르노네요 아니애르노네요 아무튼 나쁘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거랑 이거는 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은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약간 로맨성의 오줌 산 얘기 들으면서 오줌은 아니고 방구였어요 초등학교 때 거실 아니 거실이래 교실에서 뭔가 제가 아 이 정도면 소리 없이 내보낼 수 있다 느낌이 오잖아요 1차 직장쯤에서 그쵸 그쵸 각 나오잖아요 이 정도면 소리 없이 가능 해서 오케이 결제를 내렸는데 얘가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결제하는 말이 너무 웃겨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넷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 모두가 뭐지? 이쪽 1분당 끝에서 소리는 났는데 뭐지? 그러니까 이제 뭐 선생님도 수업 중이었으니까 그냥 뭐 야 누가 수업 중에서 방구를 끼니? 이러고 그냥 넘어갔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거기 애들이 집중 애들 다시 집중해야 되니까 수업에 그 순간 너무 화끈 달아오르는데 일단 언급이 됐고 아이들은 뿡 소리를 들었고 초등학교 초등학교 정의 얼마나 예민해요 그쵸 얼마나 부끄러울 게 많아요 그 때 아마 짝이 여자애였던 것 같은데 그 여자를 좋아했다거나 그런 스토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고 나서 계속 귀가 빨개져가지고 오히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찔리는 애들이 혓바닥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쉬는 시간에 제가 오히려 일부러 던지는 거예요 누가 방구 깼다 누구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어처구니가 없었나 봐요 제 짝꿍이 자기는 안 돼요 범인을 난 알아 그 순간 더 빨개지면서 어떻게든 여기서 더욱더 내가 아닌 척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야 누군데 누군데 좀 알려줘봐라고 오히려 그 말한 내가 얼마나 꼴사나웠을지조차 그때 기억이 나요 그쵸 아닌 척하는 나의 이 모습이 너무나 꼴사나웠다고 그때도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웠고 이래서 죄짓고는 못 살아요 진짜 그래도 빨리 의자를 끌어야 되는데 뿜 끼고 청재인데 이거 의자 소리야 다 구분되는 거 알죠 쟤 또 방귀 껴놓고 의자 끈다 끌면서 끼던가 하여튼 근데 어떠세요 그 노래방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노래방 가는 거 둘 분도 안 좋아하세요 저도 진짜 안 가요 노래방에 뭔가 못 부르겠어요 혼자서도 안 가세요 약간 혼자서도 안 가고 노래 부를 때는 이제 씻을 때나 부르죠 집에 아무도 없는 거에 한정 그거 말고는 저도 노래는 진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MBTI 모임이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저도 노래방 너무 싫어하거든요 극혐이에요 정말 극혐이야 진짜 뭔가 노래 제 목소리로 뭔가 흥얼거리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그리고 락발라드 부르시는 분들 너무 싫어요 열창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죠 잘 불러도 싫어요 그러니까 뭔가 노래방에서 자꾸 부르면 부르게 된 상황에서 잘 부르시는 분들은 그냥 부르게 된 상황에서 불렀나 보다 근데 이게 대학가 앞에 살면 저는 그 자취방들에서 정말 열창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뭐 좋아하는구나 를 다 알게 되는데 그래서 정말 저는 버즈 너무 싫습니다 버즈 너무 싫어요 아 버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화장실에서 맞아요 저도 최근에 저희 윗집에서 젊은 남자가 그 버즈의 모노로그를 부르더라고요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아무튼 이 분량 얼마 안 되는 책에 벌써 지금 수다가 몇 바가지예요 그러네요 지금 벌써 이 맛이죠 자전적인 소설은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는 책갈피 코너입니다 먼저 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북으로 읽어서 정확한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6월 일요일의 사건과 여행 간에는 시간적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사건 후에 일어난 사건은 앞선 사건의 그늘 아래서 체험되는 것이다 사건의 연속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는가 라는 문장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이런 얘기들을 다 들으니까 대충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매일 겪으면서 살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나는 분명히 다르단 말이죠 이 아니 에르노도 이 6월 15일에 사건이 그랬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한번 생각해볼 만한 문장이라서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아까 첸들러 씨가 가족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그런 부끄러운 기업 때문에 앞으로 노래를 안 하고 있다거나 저한테는 어떤 화장실 가거나 어떤 호명하는 거에 주저하게 되는 게 그런 계기도 있었고 아무튼 이런 어떤 한 사건들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좀 다르고 이게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거에 대한 이게 되게 인상 깊었기 때문에 이 문장을 골라봤습니다 수진 씨가 인상 깊은 문장은요 117페이지입니다 부끄러움에서 가장 끔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나만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믿는 것이다 그쵸 사람 다 똑같아요 다 완벽할 수 없죠 다 각자 그것도 그렇고 또 남들은 사실 나에게 크게 관심 없다 맞아요 부끄러움 오로지 나만의 몫이다 되게 섀도우 복싱이죠 그렇죠 섀도우 복싱이죠 네 이어서 첸들러의 책갈피입니다 그러게요 페이지 수가 의미가 없긴 한데 저는 이게 40페이지입니다 자기 도시 얘기하는 지점이에요 이 도시는 자동차로 15번 국도를 타고 가거나 기차로 루앙에서 르하브루로 갈 때 지나치는 지도에 나와있는 지리적 공간이 아니다 이곳은 내가 돌아갈 때마다 나에게서 모든 사고력 거의 모든 분명한 추억을 박탈하여 다시금 나를 궁지로 옮아 넣는 듯한 마비감으로 사로잡는 이름 없는 원초적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는 이부토라는 지역을 굳이 굳이 Y로 쓰는 건데 뭐 저에게 목동이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산이 이런 식으로 되게 트라우마적인 장소로 기억되진 않지만 우리 모두가 되게 주저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것이 신촌역 4번 출구 3번 출구인가요 누군가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어떤 지리적 공간이 아니죠 공간이지만 공간이 아닌 느낌 그 느낌이 잘 표현되어 있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줄평과 별점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수진씨의 한줄평과 별점은요 네 과거의 한순간에 대한 평생에 걸친 회고 5점 만점에 3점 3점 네 있나요 네 그럼 첸델러씨는요 프랑스의 여자 버즈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3점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화로우네 요마손 샨 그렇죠 우럭 두개 더 그 다음 로맨스 정의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터닝포인트 별점은 5점 만점에 2점 입니다 평이 말로는 좋았던 거에 비해서 별점으로는 굉장히 다들 박하네요 큰인상은 이게 별점을 잘 주기에는 그동안 안 줬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근데 저는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특히나 여자분들이라면 더욱 그런게 있죠 여자 그 기숙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신체의 변화에 대해서 되게 그런 거에 대한 느끼는 것도 솔직하게 나오고 네 그런 질투 이런 것도 나오고 아무튼 너무 자전적이라고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했지만 결국 아까 안혜로나가 얘기했던 것도 그렇듯이 되게 사회적 글쓰기인 거잖아요 네 내 얘기는 하지만 이게 결코 나 개인은 아니고 어떤 사회 속의 나고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자는 기숙사 학교에서 여자는 이런 얘기니까 공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네 그렇죠 같은 사회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은 여자들이면 다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안 한 일들이니까요 특히 여중 여고 나오신 분들은 더 재밌게 읽으셨지 않을까요 맞아요 여고 저 여중 나왔어요 아 여중 고등학교는 공학이었고 근데 사실상 고등학교도 품반? 근데 여자가 저는 학교가 작아서 이과반이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는 무늬가 분리가 되고 나서는 한 반으로 올라갔거든요 여자가 되게 적어서 그냥 그 여자애들끼리만 놀았던 것 같아요 반반 정도 되면 섞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되게 여고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저는 완전 반대였어요 전 예체능관이었어가지고 예체능 아 하기는 예술학교로 나오셨죠 남자가 고등학생 고3 기준으로 남자가 한 10명도 안 됐어요 저도 그랬어요 한 반이 40몇 명인데 그래서 되게 되게 남고처럼 복도에서 서성이었던 시간이 길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여자가 다수일 때 남학생들을 적으면 남학생들은 그 사이를 파고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쉽지 않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 방송을 우리는 언젠가 되게 내리고 싶겠죠 근데 이것도 한 이것도 한 이겨내야 될 안이에르노의 정신으로 아 맞아요 저는 사실 이 방송을 하는 거를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말 안 했어요 저도 말 안 했어요 저도 말 안 해야겠네요 안 하는 게 이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배설하고 가는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데요 여기서 뭐 진짜 최소한으로 이렇게 알리고 있죠 저도 되게 친한 친구들한테 있는 얘기를 했는데 가족들에게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먼 길을 울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그래도 낮에 서울에서 약속도 있었고 하지만 뜬금없이 갑자기 서울을 제가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약간 대답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냥 뭐 약속 있어 친구들 만나 약속 약속은 대체로 그렇게 대답하면 부모님께서 되묻나요 누구 만나는데 가끔 그러실 때가 있긴 한데 이제는 잘 안 그러시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근데 뭐랄까요 그냥 그냥 약속이랑 조금 다른 게 이게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전에도 이제 시간을 조금 빼놔야 되고 또 책을 못 읽었을 때는 책을 읽고 스크립트도 써야 되고 근데 뭐 어디 가자 이랬을 때 못 가 못 가요 아니 왜 못 가 나 이따 저기 서울에 약속 가야 돼 그러면 서울에 약속 그럼 지금 먹으러 가면 되죠 안 돼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저도 이거 녹음하는 거를 잘 모르세요 근데 저는 집에서 계속 책 읽고 있고 이러니까 책 읽나 보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책 읽는 모습도 그래서 약간 죄책감이 느껴져요 저는 어떤 이걸 해야 되니까 의무감에서 읽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가끔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한가하게 애가 누워가지고 책 읽고 있으니까 이제 또 한참 시험 준비해야 되고 이럴 때는 애가 이럴 때가 아닌데 누워서 책을 읽네 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째려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문을 닫죠 그래도 책이면 괜찮지 않나요?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너무 한가해 보이잖아요 책 읽는다는 게 그렇죠 지금 한가롭네? 그럴 때는 방문을 닫지 말고 책을 덮으세요 뭐 즐겁다고 하는 일인데 맞아요 자 다음 주에 저희가 읽을 책은 무슨 책인가요? 미셸 자우노의 H마트에서 울다입니다 라는 소설 아니고 자전적인 에세이 자전 에세이 미셸 자우노의 에세이입니다 좀 슬픈 에세이 그럼 저희 인사 나눌게요 하나 둘 셋 또 봐요 고맙습니다